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에 대한 면접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 안내를 드리는 순서는 전반적으로 과거의 기출문제들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건데요. 먼저 농협중앙회와 농협으로 은행으로 나누어서 농협중앙회의 기출문제를 살펴보고 그다음에는. 2019년도 하반기 5급 농협중앙회의 기출문제를 살펴보고 그다음 농협은행에 대해서도 5급에 대해서 일반과 디지털로 나누어서 기출문제를 살펴보고 그다음 최근 있었던 2020년도 6급의 기출문제를 살펴보는 순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주요 예상 문제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평가 항목과 인사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는 순으로 여러분들께 하나씩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서류 단계를 거치고 필기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논술 강의에서도 필기 강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렸지만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는 일반 시중은행들과는 다른 특성이 있죠. 농협은행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지만 그들의 설립 목적은 조합원을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던가 식량 안보 그리고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죠. 시중은행과 같은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그들의 설립 목적은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수익 창출이 아니라는 거죠. 100% 민족 자본은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식량 안보나 조합원들을 위한 일이나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쓰셨을 자소서에서도 녹아들어 있고 필기 시험에도 녹아들어 있죠. 심지어 농협생명이나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모두에서 조합 관련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100% 민족 자본은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미 여러분들이 저의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많이 살펴보셨겠지만 지역에서 과거에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조금 부자도 있고 그래서 돈이 남는 사람도 있고 돈이 모자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돈이 남는 사람이 농협을 통해서 돈이 조금 모자란 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럼 그 돈이 모자라셨던 분은 빌린 돈으로 밭, 트랙터, 호미 이런 거 사서 씨앗도 사고 해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해서 농작물을 팔아서 다시 이자를 갚고 그렇게 하면서 농협이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 지역 농협이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 지역 농협들이 모여서 조합장들이 모여서 농협중앙회를 만들고 농협중앙회 회장을 선출하고 그 농협중앙회가 출자를 해서 만든 기관이 농협금융지주구 그 계열사 중에 하나가 농협생명이나 농협은행과 같은 금융계열사들이죠.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처럼 국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더라도 그 목적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점포의 폐쇄도 다른 일반 시중은행처럼 급속도로 진행하지 않고 지역의 점포를 상당히 많이 유지하고 있죠. 이러한 특성이 그들의 설립 목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설립 목적이 서류, 필기, 면접 단계 그대로 녹아들어간다. 먼저 큰 틀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단순히 기출문제를 기출문제만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출제될 문제를 예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농협계열사들은 서류, 논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일관성 있게 자신들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지원자에게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는 논술, 필기 단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면접 단계에서도 또 물어봐질 건데요. 그 물어봐지는 면접이 집단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 혹은 심층 면접입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에 따라서 면접 과정이 살짝의 차이는 있는데요. 대동소의하고 이따가 인사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방금 이야기 드린 설립 목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해서 채용 공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2019년도 하반기나 기존에 계속 RP 면접이 출제가 되었고요. 채용 공고에 없는데도 RP 면접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RP 면접에 대해서도 채용 공고에 없지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최근에 있던 2주 전, 2020년도 10월에 업데이트된 가장 마지막 채용 설명의 영상에서도 RP 면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님이 이야기하시지만 그 채용 공고에 나온 면접 과정이 픽스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RP 면접은 어떤 내용이 출제되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 기출문제를 중앙회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뱅커 수강생의 합격 후기인데요. 직접 인증까지 해주셨어요. 2019년도 하반기 농협중앙회 일반 분야에 지원해서 합격한 OO입니다. 먼저 탑뱅커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 면접은 아시다시피 하루에 심층, 토론, PT 면접을 모두 치르는 원데이 면접입니다. 면접 순서는 본인의 면접 번호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심층, 토론, PT 순으로 응시했습니다. 우선, 이게 뭐 시간이 몇 분이고 몇 명이서 하고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핵심만 살펴봅시다. 직불제에 대해서 아는가? 자, 이미 필기 공부를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직불제가 뭔지, 직불제의 문제가 뭔지, 직불제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다음 6차 산업화. 어? 이거 분명히 2019년 면접 하반기 문제인데 6차 산업화를 묻습니다. 어디에서 봤죠? 필기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농협의 계열사마다 논술 문제가 살짝씩은 다를 수 있는데 필기시험에 나왔죠. 자, 그다음 논술에 나왔죠. 그다음 상호금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 그다음 원치 않은 직무를 맡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작은 규칙을 어겨서 곤란스러웠던 경험이 있는가? 자소서 기반의 질문들이 몇 개 그리고 나왔고요.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을 평가할 때의 기준이 있는가? 자, 이런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체크할 부분은 직불제, 6차 산업화, 상호금융. 자, 아까 농협의 설립 목적을 설명드렸죠. 농협의 설립 목적의 다양한 내용들이 더 세분화돼서 있어요. 이따가 다시 세부적으로 어떤 더 업무와 과제와 현황들을 가지고 있는지 볼 건데 그중에 하나는 농업인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거죠. 농가소득 5천만 원, 지금 농가소득이 5천만 원이 좀 안 되는데 4천만 원 중반 수준인데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농업을 6차 산업화하고 직불제, 농협이 농업인들, 조합원들을 잘 살게 만드는 게 목표이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직불제나 6차 산업 상호금융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 설립 목적에 따라서 파생되는 이런 어떤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향후에 이번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를 예상하고 미리 공부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인재상에 따라서 이따 인사 담당자의. 분의 말. 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인재상을 앞에. 놓고 준비하라 그러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물어봅니다. 이건 세부적인 강의에서 살펴보고요. 어쨌든 지금은 집중적으로 기출 문제 위주로 팩트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역시 충분히 숙지하시기를 바라고요. 꼬리 질문이 상당히 농가 농업 관련해서 상당히 깊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 두시기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토론 면접. 토론 면접은 약간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의 방식이 다른데요. 농협은행에서는요. 토론이 아니라 토론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더라도 토의로 진행한다. 서로 의견을 합치시켜가는 방향으로 토의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농협중앙회도 이건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다만 농협중앙회는 찬반을 명확하게 나누어져서 찬반이 나뉘더라도 끝으로 가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진행 방식이 살짝 다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임해야 되는 마음가짐은 같다. 농협중앙회는 그래서 주로 일반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면 농협은행은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중앙회의 PT면접. PT면접의 경우에는 20분간의 준비 시간이 주어지고 PT의 주제는 필기시험, 논술 주제와 마찬가지로 농업 관련 주제 또 나오죠. 농업 관련 주제와 금융 관련 주제가 주어지는데 지원자가 선택할 수 있다. 거의 논술의 패턴과 PT의 패턴은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걸 글로 쓰느냐 말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하셨던 논술 내용도 어느 정도 복습해 가시면 PT 면접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술과 같이 여기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올해 지문의 경우에는 작년이죠. 이제는 농업 관련 주제는 현재 우리 농업을 둘러싼 대외 환경에 대한 대응 그럼 대외 환경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 농업의 문제점을 알고 대외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알셉이라던가 기타 무역자유화라던가 아니면 농가, 농업인 월급제라던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내외 환경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그 PT 주제에 맞는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금융 관련 주제는 은퇴자의 증가와 관련된 주제가 나와서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내용들을 이미 논술 공부를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PT 면접 따로 준비 안 해도 개요 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있겠죠. 수강생 분은 작년에 제가 농업 관련 주제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T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PT 면접장에 가면 면접관은 두 분이 있고 앞에 화이트보드가 있어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이 있게 된다. PT 면접은 5분 발표와 5분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농협은행은요. RP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위기 대처 능력을 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진상을 부리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와 같은 질문을 주면서 RP 면접에 대한 롤플레잉 상황을 제시해주고 대응을 해보게 하는데요. 농협 중앙에는 RP 면접 대신 PT 면접이 끝나고 질의응답 방식으로 위기 대처 능력,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농협은행이 위기 대처 능력, 상황 대처 능력을 RP 면접으로 본다는 건 인사 담당자분의 이야기고요. 농협 중앙회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본다고 이야기 드리는 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안내를 드리면서 팩트와 저의 생각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농협은행 면접 후기입니다. 농협은행 2019년도 면접 후기입니다. 1분 자기소개는요. 시키는 경우가 있고 안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볼 2020년도 상반기에는 시켰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입행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뭔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준비해온 거 말하셔도 되고 블라인드 채용이지만 자격증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블라인드는 또 이따가 인사 담당자가 말하시는 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학교에 대한 이야기나 나의 개인 신상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지 나의 경험과 자격증은 이야기해도 됩니다. 나의 개인, 내가 어느 동네에 사는 누구, 내가 서울대학교 다니는지 한양대학교 다니는지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고 학벌, 성별, 나이, 집안, 부모님 이런 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거고 나의 경험은 충분히 드러내셔도 됩니다. 다만 경험을 드러내실 때 경험 자체를 드러내야지 내가 어떤 일을 과거에 했었는지를 드러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기업은행 인턴했다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인턴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일했다 그것도 무슨 무슨 점포에서 일했다 이런 식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좋지 않고 타행, 타금융기관이라고 표현은 하고 그 안에서 어떤 경험과 일을 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방향으로 블라인드에 여러분들이 맞추어서 답변을 하셔야 평가에서 배제가 되지 않는다 블라인드를 위배하면 아예 평가에서 배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따 다시 또 인사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시면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단계부터 블라인드를 염두에 두시라 근데 블라인드의 정도가 자격증이나 경험은 어필해도 되고 나의 신상을 어필하면 안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입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 그 다음 NH농협은행을 선택한 이유 그 다음 프로슈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해 봐라 프로슈머는 소비자가 생산에 참여하는 게 프로슈머죠 자 그럼 이 프로슈머 이렇게 농협은행도 경제와 금융에 대한 내용을 집단 면접에서 주로 물어보는데요 농가와 농업 혹은 경제 금융과 관련된 내용들을 집단 면접에서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답변하려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당 개념을 알고 계셔야겠죠 프로슈머가 뭔지 근데 프로슈머라는 개념을 그냥 알고 있는 것에서 넘어서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슈머의 개념을 이어지는 질문으로 프로슈머의 개념을 이용하여 농협은행의 상품을 제안해 보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답변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까요 본격적인 강의는 안 들어갔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농가와 농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연결 지어 볼 수 있겠죠 저희가 함께 필기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예를 들면 팜스테이라는 내용이 있죠 호캉스의 농가 버전이 팜스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팜스테이에 가는 것도 6차 산업의 어떤 일환일 수 있겠죠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숙박하는 3차 산업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직접 포도도 재배해보고 직접 내가 우리 한우를 구워서 먹어보고 그런 과정에 참여하면서 내가 도시로부터 피폐됐던 정신을 힐링하고 그런 힐링 그냥 숙박을 넘어선 힐링 그래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더해져서 6차 산업이 되는 그 과정 안에서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흐름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여러 가지 배웠는데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팜스테이라는 내용을 배웠다 그러면 농협은행의 예적금에 가입하면 이자 대신 팜스테이 이용권을 지급해 준다던가 아니면 로컬푸드 시시권을 지급해 준다던가 로컬푸드를 활성화해야 되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을 농협은행은 갖고 있잖아요 농협중앙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들의 목적을 생각하고 농가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자가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하면 방금과 같이 창의적인 답변이 나오죠 그들이 창의적인 인재를 찾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왜 설립 목적과 취지를 잘 알고 있는 인재를 찾겠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단순히 경제금융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농가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둘을 합해서 농협은행에 맞는 상품을 프로슈머의 개념을 이용해서 제안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 어떤 장단점과 같은 일반적인 인성 질문도 나오고요. 그다음 농협은행의 토론은 토론이라고 하고 있지만 토의다. 의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면 채용 공고에는 토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토의다. 이번에는 토의로 그래서 나와있지. 노 그래서 주제를 살펴보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국가 개인 기업이 해야 할 일을 두 가지씩 정하고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풀어간 풀어가라. 이런 게 이제 토론 면접, 토의 면접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그냥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경제금융 문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가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둘을 더한다면 창의적인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농협은행의 심층면접. 여러분들이 심층면접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집단면접은 다른 말로 인성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집단면접의 심화 버전이 심층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심층면접은 인성면접인데 꼬리질문이 깊이 들어온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심층면접에 대한 어떤 전개 방식을 빠르게 이해하시는 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층면접의 경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특징은 꼬리질문이 많다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단순히 그냥 주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 과정에 대한 내용을 지원자에게 물어보거나 농가와 농업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거나 시사 관련 전문성 있는 내용들을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사실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다른 은행에 비해서 면접 과정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만한 게 경제금융에 대한 내용이나 디지털에 대한 내용이 필기뿐만 아니라 면접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께서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그 부분만 조금만 남들보다 잘하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규제에 관련해서 꼭 없어졌으면 좋겠는 게 어떤 게 있냐 이런 질문도 심층면접에서 나왔다. 그 다음 개인에 대한 어떤 꼬리질문도 조금 더 깊이 나오고요. 그 다음 RP 면접은 지금까지 출제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상황을 제시해주고 실제 은행원으로서 고객을 응대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롤플레잉을 하는 방식 예를 들면 통장 비밀번호가 오류난 고객이 찾아왔는데 이 고객을 응대하라거나 이런 식으로 은행의 상황을 설정해주고 대응하게 하는 방식으로 RP 면접이 출제되거나 아니면 비슷하긴 한데 세일즈를 어떤 상품을 직접 팔게 하는 건 아니고 진상 고객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던가 아니면 은행이 아니라 아예 어떤 식당에 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라는 롤플레잉 이런 내용을 통해서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상황 대처 능력, 위기 대처 능력을 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롤플레잉 상황에 대해서 직접 대처해보는 연습을 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농협은행의 면접 후기에 대해서 디지털 분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면접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디지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과 크게 엄청나게 다른 내용이 토의에서는 나온 게 아니라 대동소의한 내용이 토의에서는 나온다. 임원면접에서는요. 여기서 말하는 임원면접이라는 건 집단면접에서는요. 20, 30대 층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라던가 핀테크, 자신이 들어본 핀테크 서비스 중에 가장 참신한 거 말해보라던가 아니면 일반 개별 인성 질문이 나왔고요. 개인에 대한 자소서를 바탕으로 직무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본인이 자소서에 서술한 걸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했던 거나 어플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알고리즘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농협은행의 면접 후기 중에 2020년도 상반기 6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농협은행의 토의 면접에 대해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요. 2020년도 상반기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의 저자 김난도 교수님이 책을 쓰셨는데 매년 발간하는 책 중에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트렌드 코리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 면접 주제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토의 면접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2020년도 책 말고 2021년도 2020년도 책도 어느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도 트렌드 코리아 책의 주요 주제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토의를 해보는 연습을 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따라가 보면 집단 면접은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들과 대동소의하고요. 그 다음 토의 면접은 멀티 페르소나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이 개념이 뭔지 제가 지금 설명은 안 드릴게요. 교환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년 거, 2021년 거의 주제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가시는 게 2020년도 상반기에 있던 농협은행의 면접 방식, 토의 면접 방식을 기초로 했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과거에 출제됐다고 이번에도 꼭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별 인성 면접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는 안 했는데 2020년도 상반기에는 했다. 그리고 개별 인성 면접에서 디플레이션이 뭔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대출받은 사람들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경제금융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꼬리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경제금융 내용도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도 입사 후 농협은행에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 그럼 농협은행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도 제대로 말할 수가 있겠죠. 은행원으로서 어떤 일을 할지도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농협은행에서 해보고 싶은 일도 또 따로 말하실 수가 있고 농협은행의 상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상품이 뭔지도 물어보는 거 보면 얼마나 농협은행에 관심이 있는지를 지원자에게 묻고 그 부분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잘 준비하려면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경제금융에 대한 내용들이 타행에 비해서 굉장히 면접과정에서 많이 물어봐지기 때문에 경제금융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아까 읽으라는 책을 살펴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농가와 농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디지털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 내용이 어느 하나에 바로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내용이 집단 면접, 심층 면접, PT 면접, 토의 면접 전반에 걸쳐서 이 내용들이 다각도로 물어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를 더 한다면 여기에 개인의 경험을 정리해서 은행 및 중앙회와 연결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셔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토의 면접, 집단 면접, 심층 면접, RP 면접, PT 면접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 드린 프로슈머라는 개념은 경제금융 공부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지만 그걸 농협은행의 상품과 연결하려면 농가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른 어떤 토의 면접 역시도 농가와 농업과 디지털화를 알고 있거나 해야 이걸 연결해서 나만의 답변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냥 기출 문제가 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만의 답변을 만들 것인가에 집중하셔야 되고 연습하시는 방법은 이 부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토의 면접 연습, 집단 면접 연습, 심층 면접 연습, RP 면접, PT 면접을 연습해야 도움이 될 것이다. 아까 이야기들인 멀티페르소나라는 이야기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농가와 농업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거나 농협은행이나 중앙회와 연결해서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연습하셔야 제대로 된 답변들이 의미 있는 답변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강의를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 맞추어서 진행할 건데요. 농협중앙회는 집단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협은행은 집단 토의, 심층 또는 PT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RPA에 대한 내용까지 준비하시기를 바란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다음 시간부터 강의를 세부적으로 하나씩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집단 면접은 집단 면접의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유형에 맞추어서 대응법을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경제금융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해 놨고요. 그리고 농가의 현안과 과제들도 공부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 토론 토의 부분에서는 최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놨고요. 이를 바탕으로 토의 토론에서 보다 창의적인 답변을 내실 수 있도록 좋은 답변의 예시들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PT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2020년도 경제 이슈의 강의를 들을 건데요. 주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PT 면접에 대한 대비는 논술 부분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의하기 때문에 이 PT 면접에 대한 내용은 일부 내용을 빼고는 상당 부분이 기존에 공부한 논술 내용과 겹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다 겹치는 건 아닌데 일부가 겹치게 되실 거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심층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고 꼬리 질문을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답변법을 강의해 드릴 거고요. RP 면접에 대해서 면접 채용 공고에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농협 논술 강좌 수강생은 동일한 아이디로 홈페이지에 수강 후기를 남기시면 결제 후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27일에 자동으로 1만원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같은 아이디로 수강 후기를 남기신 후에 수강 후기를 남기시고 강의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요 예상문제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올지를 살펴보겠습니다.